5, 6, 7 5, 6, 7 5, 6, 7 6, 7 하고 싶은 거 같아요. 와와와와와 진짜 멘붕이었어, 그때. 그거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. 트월킹 같은 느낌? 아, 이거 어렵더라고요. 1, 2, 3 쟤! 잡아서 들어왔을 거예요. 그래도 무난한 게 아니라 무난한 게 아니라 이것도 바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약간 골반이 안 움직여요.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아예 안 잡히는데? 골반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네, 안 들어와요, 머리. 다리 트리고 일어나! 제 엉덩이가 살짝 도드라진 순간 제가 좀 쫄아요. 안 해보던 동작이어서 너무 너무 창피해요. 봤어요? 저 아내가? 원래는 크럼프니까 이제 완전 남성미 뿜뿜이라 해야 하나? 막 그런 거 그랬었는데 뭔가 이게 약간 부끄럽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, 약간 해방감? 약간 해방감? 내면에 있는 그 여성스러움을 해방한 거 같아요. 재밌어. 이런 결제 하는 거 내가 뭔가 재인이 좀 있나 봐요. 안 외워지는 거예요.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. 아 모르겠다. 머리가 하얘. 오바디 형, 그리고 크레이지큐 형님이 이제 뭔가 되게 안무에서 어려워하시고 그 형들을 춤추면서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볼 일이 저희는 이제 없잖아요. 아 뭔가 되게 지금 개업장 다 떼고 진짜 제대로 한 판 죽는구나. 갑자기 어?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. 뭐였지? 진짜 와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. 계속 너무 어렵다. 케이 형 막 그런 춤추는 걸 언제 언제 보겠어요? 오천이 형도 그렇고 어떠한 동작이 나올 때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원, 투, 스리, 포 눈앞에 그냥 캄캄해졌죠. 제 나름대로 춤을 그래도 짧지 않게 쳐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뭘 해왔지? 이거가 뭔가 좀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이 좀 많이 쐈어요. 어렵다. 식사 TJ